안녕하세요 야구야구의 이승용입니다 2023 시즌이 시작되고 이제 한 달 정도가 흘렀는데 확실히 야구는 짧아졌고 더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오늘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템파베이에게 행운을 빌겠습니다 저는 템파베이를 믿기에 이 저주 또한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저는 최근 템파베이의 사장인 에릭 니엔더가 디 에슬레틱과 가진 30분가량의 인터뷰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꽤나 흥미로운 인터뷰였고 다시 한번 에릭 니엔더가 현재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프론트가 아닌가 라고 느낀 인터뷰였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영상을 만들 주제 최소한 두 개는 건진 것 같았습니다 자 이번 시즌 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루수의 증가 그리고 템파베이의 선전입니다 일단 스케줄, 건강한 선수단 그리고 완더프랑코와 아로자레나 조시로로 이어지는 이 타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물론 투수진도 있지만 템파베이의 투수진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지난 몇 시즌 동안 학습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토론토 경기를 많이 보다 보면 템파베이 경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템파베이 경기를 많이 보면서 2021 시즌부터 뭔가 템파베이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하고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템파베이의 단장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앤드류 프리드먼 현 다저스 사장을 떠올립니다 프리드먼은 아마도 테오 앱스타인이 현역에서 물러선 뒤로 가장 유명한 프론트 오피스 인물이 아닐까 하는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2018년 이후로 단축 시즌이었던 2020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90승 이상을 올려오고 있으며 그것도 리그 최화위권 페이로를 가지고 2019년부터는 4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고 있는 템파베이의 최근 프론트 오피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시는 분도 많고 많이 다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프리드먼 시절의 템파는 9시즌 동안 6시즌에서 5할 승률을 넘겼고 4번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월드시리즈 진출에 한 번 성공했지만 우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6시즌 동안 템파베이는 한 시즌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즌에서 5할을 넘겼고 4번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한 번 월드시리즈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우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흥미로운 팀이 되었는데요 제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성적으로 프리드먼의 9시즌과 비교를 한 이유는 에릭 니앤더가 템파베이의 단장으로 팀을 이끈 첫 시즌이 2017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릭 니앤더는 현재 템파베이의 사장입니다 조금 오버하면 에릭 니앤더는 프리드먼이 템파에서 9시즌 동안 이룬 것을 6시즌 만에 이룬 것이고 앞으로 3시즌을 더 치르고 나면 템파베이에서 프리드먼의 기록을 넘어서는 그런 프론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에릭 니앤더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에릭 니앤더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생각한 것들 그리고 제가 지난 몇 년의 시즌 동안 템파베이를 보면 느꼈던 것들 그걸 통해서 이번 시즌 템파베이가 왜 강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인데요 에릭 니앤더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템파베이의 초반 선전을 보면서 스케줄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템파베이는 지난 25시즌 동안 첫 3번의 시리즈를 그 전 시즌 95패 이상을 한 팀들과만 치룬 5번째 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승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건데요 저는 템파베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스케줄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번 시즌 템파베이가 정말 좋은 팀이었기에 이런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단축 시즌을 제외하면 3시즌 연속으로 90승 이상을 기록했던 템파베이는 지난 시즌 86승을 거두면서 주춤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 템파베이에게는 86승은 조금 부족해 보였던 게 사실인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주요 선수들의 부상입니다 2022 시즌 템파베이의 총 부상일수는 1656경기로 메이저리그에서 로스터 선수들의 부상으로 결정한 총 경기수가 리그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템파베이보다 더 많은 부상일을 기록한 팀들은 신시네티, 워싱턴, 시카고 컵스였습니다 그리고 부상일수가 가장 많았던 4팀들 중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팀은 템파베이가 유일합니다 이번 시즌 역시도 부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시즌보다 더 안정적인 로스터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끝없이 나오는 부상 선수들을 데리고서도 지난 시즌 86승을 거둔 템파베이였기에 부상이 작년보다 적은 현재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래 좋았던 투수진에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타선까지 더해지면서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이 될 수 있었는데요 완더프랑코, 조시로, 아로자레나 이렇게 3명은 현재 모두 30-30이 가능한 페이스고 지금 수준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칠 수 있다면 완더프랑코나 아로자레나는 MVP에도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VP 수상 배당에도 실제로 이들의 이름이 상위권에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완더프랑코는 드래프트킹스 기준으로 MVP 수상 배당 플러스 1900으로 호세 라미레즈를 제치고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팬들이 이야기하는 이번 시즌 템파베이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이견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고 싶은데요 토론토는 몬토요를 영입하고 어설프게 템파베이 야구를 도입하려다 실패했는데요 샤킨스의 지위 아래 분석 야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2021년 24.8%에 불과했던 시프트 수비 비율을 2022년에는 50.3%로 끌어올립니다 토론토의 해설가인 벅 마르티네스는 이 상황을 보고 2023년부터 시프트 제한이 걸리는데 굳이 바로 전 시즌에 무리하게 시프트를 끌어다 쓰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면서 그렇다고 토론토의 시프트가 이를 잘 쓰는 다른 팀들처럼 적중률이 높은 게 아니라 시프트 실패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 예로 가스머니 작년 리그 최상위의 핍을 기록하고서도 똥몽청이 아니 아니 샷킨스의 헛똑똑이 시프트로 손해본 것을 생각하면 이런 말이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진정을 하고 다시 템파베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시프트 하면 템파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프리드먼 시절 템파의 장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실제로 2016년 10.8%였던 다저스의 시프트 비율은 다저스가 점점 프리드먼의 색깔로 바뀌어가면서 시프트의 비율도 상승하게 됩니다 2019년에는 50.5%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시프트를 쓴 팀이 되었고 2021 시즌에는 역사상 최초로 3,000번 이상 시프트를 사용한 팀이 되었으며 2022 시즌에는 이를 52.2%까지 끌어올리면서 2년 연속으로 3,000번 이상 시프트를 사용한 팀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메이저리그 역사상 시프트를 한 시즌에 3,000번 이상 사용한 적은 단 두 번으로 두 번 모두 다저스입니다 같은 시기 템파베이의 운전대를 잡은 에릭 니엔더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2019년까지 매년 리그에서 시프트를 가장 많이 쓰는 5팀에 꼭 들어있던 템파베이는 2020 시즌 33.2%의 시프트 비율로 리그식 9위가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27.3%까지 시프트의 비율을 줄이게 됩니다 이들은 2022년 그 많은 부상자들을 데리고서 86승을 거두면서도 미래를 생각한 변화를 조금씩 팀에 적용해왔던 것인데요 에릭 니엔더의 인터뷰를 보면 템파는 이미 이 시점에서 투수의 피칭이나 주루플레이와 같은 것들에서 2023년을 생각하고 경기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족을 하나 붙이면 템파베이가 불펜 투수를 영입할 때도 각 선수들의 릴리스 포인트, 투구폰과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상대팀 타자가 계속해서 다른 유형의 투수들, 다른 릴리스 포인트를 가진 투수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만들어내 불펜을 운영하는 것 또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말고도 여러 의미로 템파베이는 준비된 팀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달리는 야구를 할 능력이 충분한 템파베이는 시프트와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 리그에서 가장 도루를 많이 하는 팀에서 2019년부터 도루 시도가 점점 줄어들더니 2023년에는 도루 시도가 리그 10위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에릭 니엔더는 도루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분석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확실한 판단이 서지는 않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템파베이 선수들의 도루 능력이 없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시즌을 여러분이 템파베이 경기를 지켜보시면서 흥미롭게 지켜보시어도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케줄 그리고 타선의 폭발 부상자가 적은 것들이 이번 시즌 템파베이가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데 분명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템파베이 시즌 초반 성공 이유 중 다른 이유가 미리부터 새로운 야구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템파베이가 다른 팀들이 새로운 야구에 적응해가는 기간 동안 이 팀들에 비해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서 야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시프트는 우리 알기 쉽게 의존도 변화가 나와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인용한 것이고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템파베이의 이번 시즌 야구를 보시게 되면 이 팀은 정말 여러가지 의미로 이번 시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만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템파베이와 같은 팀들이 참 고맙습니다 템파베이와 같은 팀들이 있기 때문에 회기라든 야구를 하는 구단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구단들이 자기만의 색깔과 방식을 가지고 경쟁하는 좀 더 다양성이 유지되는 그런 리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누구보다 먼저 방법을 찾아내 적용하는 템파베이이기에 이 야구야구의 저주 또한 이겨낼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템파베이가 더 강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랜만에 야구를 시작해서 야구로 끝낸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